아, 옳지. 나왔다. 안 맞아, 안 맞아. 앰프 나왔어. 야, 이게 뭐야? 이거야, 이거야. 이게 뭐가 나와? 내가 혼자 하는 거보다 형이 이해하는 거 같은데. 상관장 웃음 좀 못했지. 아니. 왜 이렇게 붙어? 밤새갖고 지금 내가 며칠 동안 가갖고 다 해보고 그랬는데. 오오오오. 누가 너한테 밤새를 안 드세요? 내가 못하겠어, 진짜. 쓸데없는 짓 해. 내가, 내가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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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네가 쓸데없는 짓 하냐고, 네가. 누가 무슨 짓 하냐고, 네가. 누가 밤새를, 어? 누가 밤새를 하냐고. 가, 가, 가. 아, 마음에 안 들어, 진짜. 형, 진짜 이게 뭐냐면. 생각해볼게. 잠깐만, 내가 한마디만 할게. 어, 그만해. 한마디만 해. 한마디만 해. 이거 한마디를, 몇 마디를 해. 형, 잘 들어봐요. 일단 물을 먹어, 물을 먹어. 물 좀 드시고. 저기, 잇몸 좀 적셔. 물 좀. 물 좀 먹어. 자, 이거 하려고 며칠 동안 얘기했는데. 이 얘기. 막내가 좀 그렇게 이렇게 이런 척하고 얘기하면 좀 듣는 척이라도 좀 해야지. 알았어. 아니, 생각해볼게. 형, 죄송한데 한마디만. 지금 이것도 완벽하게 안 됐어. 셋이 하는 거. 셋이 하면 재밌을 것 같아. 알았어. 즐겁다, 린다야. 야, 율비. 뭐야, 율비. 어, 율비. 어? 형,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? 어, 율비도 괜찮은데, 율비? 형, 말하시죠, 형님.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지 않았지. 올라와, 올라와. 손을 넣어봐, 그렇지. 그렇게 해서. 아, 손이 많이 가죠? 그래. 너랑 다시 한 번 받아보고 싶어. 셋, 넷. 쉬지를 못하게. 아, 흘러울 수가 있어. 죄송해요. 대단하다. 아, 옛날에 밤새 연습하고 그랬는데. 그 전에? 어, 지은이. 스케줄 다 끝나고 와서, 그렇지? 언니, 오빠들이랑 지은이랑 나랑. 울어, 울었어. 울었어? 울으면서. 너무 힘드니까 울면서. 울어도 하긴 해야지, 생방이. 왜냐면 또 다음날 새벽에 막 나오고 그러니까. 생방. 시상식이 내 날마다 거의 있으니까. 안무 침도 바쁘니까, 안무 자 시간이 없으니까. 연습이 안 됐으니까 얼마나 불안해. 린다가 참 고생하면서 살았다고. 효리가 고생한 거지. 진짜 레곤이 형 대단하다. 이거.